꽃피는 겨울을 국채 선가고서 국채 선가고서 국채 선가고서 하늘을 원할까요 우리를 보고 싶어서 새하들 흘러가면 언제나 여기에 눈을 하나 만들어 내 그거 스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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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울 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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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봄피는 겨울 우리 봄피는 겨울 우리 자세하고서 하늘에 더 가까이 하늘에 더 가까이 우린 꿈식고서 우린 꿈식고서 다리으로 왼쪽 시작 마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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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수 앞에 떨어졌고요 좋습니다 잘 맞았고 중견수 넘깁니다 좋습니다 배어오고요 1년 5 1 좋습니다 센터 안타 빠지면 안타 7 7 좋습니다 안타 좋습니다 공전 안타 2구 좋습니다 안타 2구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좋고 좋습니다 중견수 넘겼습니다 3구 좋습니다 아 아 펜스 나왔고 유현우 선수 초구 맞이해서 척고 침리도 갈랐습니다 3구 척고 중견 안타 3 좋습니다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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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1구 1구 2구 좋습니다 중견 안타 유현우 건벌 왕타 자, 다쳤습니다! 자, 다쳤습니다! 자, 다쳤습니다! 자, 안쪽 봉! 자, 번호 올렸습니다! 딘덴스 쪽! 딘덴스 쪽 오버하는! 다쳤습니다! 다쳐놨다! 오! 다쳤습니다! 딘덴스 쪽 라인 타고 나갔고요 잡고 2일간 잡고 높게 따서 딘덴스 앞까지 목숨이 나오고 스트라이크가 되면 복구스를 계속 놀이드라고 자일리가 뺍니다! 다쳤습니다! 물이도 빠지는 안타! 다쳤습니다! 2번 2번 쳤어요! 3번 쳤어요! 안타! 쳤어요! 안타! 쳤어요! 쳤어요! 안타! 안타! 2번 쳤어요! 2번 쳤어요! 이번에 높이 뜬 타고 2번 쳤어요! 센터, 센터, 센터 안타! 도착 좋습니다! 잘치기 타고 라임 드라이브로 센터쪽 담장을 직접 마칩니다 도착하셨고 쳤고 애매하게 또 텍사스 안타 제4구 쳤어요 안타세요 제3구 쳤어요 꼬다리 부러졌어요 초고받겠습니다 제1구 쳤어요 한타 제4구 쳤어요 늦게 뜬 타고 6구 쳤어요 밀어쳤어요 한타 자 잘 쳤죠 제대로 받아 쳤습니다 제1구 쳤어요 너무갑니다 너무갑습니다 자 몸쪽 공을 잡아당겨서 자 잘 봤었는데 지금 전압으로 잘 늘었어요 이 사람은 뭐 말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쳤습니다 맞은가 쳤어요 쳤습니다 잘 맞은 타고 외압 쪽에 쭉쭉 뻗습니다 센터 쪽 센터 제2구 자 잘 쳤죠 이번에도 우이스 앞에 떨어집니다 3번 타자 유현우 유현우 쳤습니다 잘 친 타고 잘 친 타고 넘어갔습니다 유현우 진짜 유현우 유현우 자 쳤습니다 1대2구 6구 2대2구 쳤어요 3대2구 쳤습니다 1대2구 안타 2대2구 3구 1대2구 쳤어요 중전 1대2구 3구 6구 1대2구 강d1구 쳤습니다 1대2구 대2구 4대2구 2대3구 참고. 참고 잘 쳤고요. 출루 한 거는 확실한데. 전타석에서는 볼넛으로 출루했었던 유현우 그리고 득점까지 이뤄냈었습니다. 만루에서 쳤습니다. 이루쪽 발을 당하면서 운전 안타 펜스까지 늘러갑니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점수는 4대0. 중전 안타. 참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failed. 잔채타구입니다. 잔채타구입니다. 잔채타구가 넘어가네요. 넘어갔습니다. 영역. 이루어라. 함께해 줄 우정을 미뤄게 했다 쳤어요! 자전한타! 쳤어요! 1번 타자 쳤어요! 자전한타 쳤어요! 절대 비타구! 쳤습니다! 이 순간을 걸으면 잘 친 타구가 자 이번에 잘 쳤습니다! 연계 영상황인데 쳤습니다! 1루쪽 빠졌습니다!